이름. 연정훈. 김원식. 이거 나중에 해가지고 맞추기 하는 거 아니야? 너무 많이 저금이 있다고 우리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, 그치. 조금 간단하게 하자고. 라비의 취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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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습이? 취미 1박 2일. 이게 취미라는 거야? 일 같은 취미. 아, 일 같은 취미. 좋아하는 가수. 라비. 오, 좋은데? 나도 라비. 오, 괜찮은데? 좋아하는 배우 연정훈. 나도 연정훈. 다행이다, 우리 가수랑 배우라서. 나의 성격을 표현하는 세 단어. 열정, 열정, 열정. 괜찮다. 열정, 열정, 열정. 열정, 열정. 또라이, 또라이, 또라이. 오케이. 오케이. 인생 영화. 인생 영화. 연예술사. 연예술사. 인생 노래. 인생 노래 올포유 아니에요? 올포유. 민어? 민어요. 근데 이게 원래 자기가 본 인생 영화 이런 거죠. 자기가 출연하고 자기가 만들고 부른 노래에서 찾고 있어. 인생 드라마. KBS 꼴 하자. 노란 선수건. 오케이. 아니, 형. 제 거에다가 연예술사랑 노란 선수건 쓰면 어떡해요? 통일하자고. 전 못 봤단 말이에요. 봤다 쳐. 오오오오오. 하하하하. 이거 점점. 의물부이 안 하고. 대충 기억할 거 같은 걸로 하는 거 같은데. 맵질이 대 맵부심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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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는 거의 못 알아들으시는 건데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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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야. 나의 TMI. TMI는 뭐야? 하하하. 형, 이건 심지어 되게 오래된 말이에요. 그래? 빨리 알려주고. TMI 이제.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에요. 그러니까.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데 TMI. 나 어제 손톱 깎았어. 지금 우리가 모르는 형의 어떤 정보. 정보를 달라는 거야, 지금? 하하하. 민트초코 호, 브로? 나는 호. 이게 뭐야? 하하하. 이게 뭐야?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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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초코? 괜찮지, 호? 하하하. MBTI. 제가 형 MBTI 맞춰볼게요. 어. 형 MBTI 형 알아요? 몰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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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서 혼자 토론을 하던데 나 깜짝 놀랐어. 아 진짜로? 시사 코너 보는 줄 알았어. 그냥 형이랑 식사하시다가 어떻게 생각하냐? 형이 뭐라고 그랬어? 토론하면 상관없는데? 외국 같은 마인드였으면 뭐 매너로 그래 줄 수도 있는데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이프 말이 맞더라고. 한국이야! 한국 사상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! X! 형수님! 역시 형수님 말 너무 잘 들어요. 떼주면 안 돼! 저 사람도 갖다 대지 마. 형수님 말이 법이네. 법이야.